I don't know. Sorry. 반호? 저기요. 도이치, 코리아다. 안녕하세요. 제이프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가냐면요.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러 갑니다. 되게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네요. 풀다를 가야 되는데 이제 기차가 다른 기찻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차를 놓쳤는데 같이 기다리고 있던 일행군이 같이 놓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오라고 해서 풀다로 태워다 주시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땡큐! 여기 중간에서 이제 타려고 왔어요. 와 날씨 너무 좋다 진짜. 환승을 해야 돼요. 환승. 근데 배고파서 좀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빵 맛있겠다. 토요시간이 4시간 걸려요. 4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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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살 역에 왔는데 제가 한 두 번 더 갈아타야 돼요. 독일 초보라서 되게 헷갈리네.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환승하려고요. 도루투문트에 가요. 도루투문트에 가요. 되게 빡세네요. 아 이제 여기 오니까 도루투문트 팬들이 보이네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도루투문트 팬들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 따라가면 돼. 점심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배고파서. 와 독일 샌드씨 맛있었는데? 와 드디어 도착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완전 축제네요 축제.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지그날 이두나파크입니다. 와 여기가 펜샵이라고 합니다 펜샵. 도루투문트 팬샵. 도루투문트 팬샵. 폰 유니폼하고. 와 이런 것들. 장갑. 베개. 펜. 치솔까지 도루투문트야. 와 진짜 여기는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없어. 도루투문트 팬들을 위한 팬샵이다. 유니폼 하나를 사고 싶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도루투문트 스타디움인데요. 오늘 볼포스부르크하고 도루투문트하고 경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룩으로 왔습니다. 도루투문트 화이팅. América. 와 이거 소세지 크기 봐야 엄청 커요. . 어디야? 아, 아니. déreco. 애쓰. 오늘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뛰네요. 홀란드, 로이스, 비첼 거의 베스트로 다 뛰는 것 같습니다. You're from Vietnam, right? Yeah. Vietnam have one famous football player. His name is Luan Sung Cho. Oh, yeah. Like how lots of Korean people know that player? Yeah, because I was playing with him, same team. Oh, really? Yeah.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ng Jin Lee. I played with him in Gangwon FC. He played in South Korea, won Kelly. Yeah, we played together. Oh, nice, nice. Yeah,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I think we've been waiting for tickets here for about 50 minutes. We've been waiting for the game for 2 minutes. I don't think we can't see it in the beginning. There are people still standing here like this. I was late, but it was late. No, no, no. How are you? Thank you.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yeah, yeah. It's fun. Let's g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Oh, good. Hi. Oh, I'm going to move out. Oh... Oh, yeah. 홀란드 피지컬 미쳤다 로이스, 홀란드, 비첼 거의 완전 베스트 다 나왔어요 진짜 관중이 저런데까지 꽉 찼어요 진짜 됐다 됐다 est 호흡 홀란드 피지컬 미쳤다 어휴 와란드 피지컬 미쳤다 아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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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1, 2, 3, 2, 3, 4, 5, 5, 6, 7, 8, 8, 9, 9, 9, 9, 10, 10, 10, 11, 12, 13, 13, 13, 14, 14, 14, 15, 16, 14, 16, 16, 16, 16, 16, 16, 17, 17, 16, 17, 17, 18, 18. 25분 만에 지금 2골 다 때렸어요. 와 경기 진짜 개꿀잼. 워터 체포 워터 체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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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 대 0 30분 만에 3대 0 미쳤다 와 진짜 열기 장난 아니다 나 진짜 이따 이에 자어잉! 쎄 сто 팍 있으니 fundo 60 근데 진짜 잘한다 부릇 좀 다르다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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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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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참고 성공! 성공 하나로 하나 더 하나 더 또 또 똑같아 와 진짜 잘 한다 와 미쳤다 진짜 와 홀란트! 아아 아아 How do you think first of us? Great Unbelievable Unbelievable I would say we've never seen that before I cannot remember 네, 네, 네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그냥 질문자, 시키는 거에요 5-0, 1-0 네 제가 잘 기억나는 거에요 네 나 아주 어렸어요 네, 나 아주 어렸어요 네, 나 아주 어렸어요 네, 나 아주 어렸어요 유튜버 네, 유튜버 네, 유튜버 네, 유튜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와우 예 어메이징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와우 와우 다 됐다 됐다 뭐야 오옥 같아요 다ism 예 맛있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게요 맞췄습니다 으에에에에에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도르투 후ത다가 한걸 먹었습니다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울시리아! 안녕하세요! 러시아! 당신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통! 고통? 고통? 단계초름! 잘 마시겠습니다. 단계가 강한 것 같아요. 단계가 강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포스트 슈퍼빌파우필! 고통! 독일 분들 너무 착하시고 축구에 대한 열정과 이 사랑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 느꼈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아 가네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느꼈습니다. 내일 레버쿠젠 경기 또 직관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 제이! 굿볼! 누워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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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